머리띄월아 풍을 돌려라 릴리에 나라 정답은 웃지네 받아들아 느낌 들어가 멋있는 벌이 마지막 꽃술이 더 위로 저 위로 越치고 싶어 열뚱해 열뚱해 엥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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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보리는 것 같아. 어머머, 어머머! 아, 대박이다! 와, 뭐야. 아, 왜 이렇게. 연구로 웃어, 연구로 웃어. 후렴이 전혀 노는대로 아이고, 여기 하나님. 아니면 어서 오세요. 우리가 광주 회장님 하세요. 아니, 회장님. 예전에 나왔을 때보다 춤 실력이 더 발전하신 것 같아요. 시간 안에 부산촌 요새스포 가봤어? 아 못 가봤죠 특이형아 야구 쉬고 해봤어? 야구 쉬고 못해봤어요 아니 갔으면 모아를 말아 안녕하세요 스타킹에 나와서 완전 뜬 황민우입니다 봉사깔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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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킹에 이렇게 귀엽고 말을 잘해요 이미 한류 스타급입니다 광주 지역행사에 섭외 1순위고요 엄마의 모국인 베트남 해외 공연을 갔다 왔고요 바로 팬 스타킹인데요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어요? 다 드예요 예? 다 드예요 아니요 스타킹 나가고 입 터졌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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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챙겨서야 해 갑자기 자켓을 달래요 그렇게 한국 대표로 우리 황민호 군이 있다면 미국 대표 있죠? 누굽니까? 미국대회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온 지지의 жел deven가 퍼 Spirit 민우 군은 어떻게 봤어요? 에너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표정이. 표정이 살아있죠? 다 많이 있네. 아니 그냥 민우 군은 들어가면 봐봐요. 지구병아 저 잘하죠? 근데 오늘. 한 판 붙자. 한 판 붙자. 자 도전은 받아주러. 도전 도전. 받아줘요 도전 받아줘요. 스타트. 자 다시 다시 음악 다시. 잠깐만요. 회장님 선글런스 배달이 좀 늦었죠?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?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? 히트야 히트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다시 틀어요. 아 다시 틀으라고? 다시 틀으라고. 오케이 좋습니다. 자 뮤직. 스타트. 스타트. 우와. 와. 우와. 우와. 자 이제 넘기죠? 아 자세공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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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